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국 여성들의 정병에 대해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진짜 애잔한 여성들의 발악을 보고 가시죠. 대한민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가슴사이즈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A컵을 가진 한녀보다 C컵을 가진 한녀가 더 많다는 놀라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죠. 하지만 팩트는 어떨까요? 월드데이터인포라는 통계사이트에서 가지고 온 팩트를 보시죠. 한국은 전세계 87등으로 차드와 부른디라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나라의 여성들과 자웅을 겨루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기로 손에 꼽히는 부른디와 차드라는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나라의 여성들과 굶어 죽는 사람보다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은 부유국 대한민국 여성들의 가슴사이즈가 비슷하다는 게 팩트이죠. 우리 한국 여성들 남성들에게 언제나 6.9cm라고 조롱하곤 하지 않습니까? 누가 누굴 조롱하는지 참 어이가 없을 수준이죠? 남성들은 모르겠지만 여자들에게 가슴사이즈로 공격하는 건 정말 치명타를 많이 입힐 수 있는데 얼마나 가슴 작은 게 개빡쳤으면 여성인권 사이트 여성시대에서는 역시나 의미를 알기 힘든 제목의 글을 올려놓고 가슴이 A컵 이상도 안 되는 여자들을 위한 글을 만들어 놓았죠. 심지어 자기들도 가슴 작은 거 걸리기 싫은 건지 서치방지를 하며 알기 힘든 말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 꼴이 진짜 애잔하고 개웃긴데 한 번 보시죠. 여자인데 그녀들의 가슴 사이즈 경쟁상 되는 남자입니다. 진짜 존나게 놀랍게도 우리 한국 여성인권운동가들은 가슴이 커 보이기 위해 부한기를 구매하고 있으며 키가 작으면 성장기에 호르몬 주사를 쓰잖아 그런 거 같이 가슴도 진짜 3cm만 있었으면 이렇게 인생 고난이도 살지 않았을 거야. 평균 사이즈 A컵이어도 컴플렉스라고 고민글 올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A컵이 너무 부러워. 라고 말하며 신세한탄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 부한기 댓글 보고 효과 비슷할 것 같아서 손으로 가슴 쥐어뜯는 중이야. 라고 말하며 애잔하게도 가슴을 늘리기 위해 가슴을 쥐어뜯는 우리 한국 여성들. 저번에 부한기 주문했다고 댓글 썼는데 후기 남기러 왔어. 라고 말하는 우리 여성들의 발언을 보고 있으면 뭔가 가슴 한켠이 아려오지 않습니까? 쟤들이 말하는 부한기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성인권운동하고 탈코르세 태야한다 주장하는 여자들이 가슴이 A컵도 안된다고 외출할 때 가슴 커보이려고 부한기로 가슴 부황 뜬다는 건데. 제가 말하고도 애처로운 마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작은 가슴 커보이려고 뽕브라를 샀는데 티나서 반품한다는 여성. 6cm짜리 뽕브라를 차고 현타온다는 우리 여성인권운동가. 비혼하는 이유가 가슴 A컵도 안되서 그런 거라고 말하는 우리 한국 여성. 남자랑 할 때 아예 잡히지도 않아서 걱정이라 말하고. 남자가 만질 거 없어서 방황하다가 자기 가죽 만지는 느낌 나면 욕정이 식는다고 정신적 거세당한 기분이라는 여성들. 호주에서는 A컵이 하는 포르노 촬영도 안된다고 개빡쳐하는 여성들. 그녀들의 옹골찬 분노가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작은 가슴 보고 남자 같다고 하는 거 상처받는데 난 작은 것도 아니고 아예 없는 건데 남자 취급받았다. 부황기 공구로 구매하는 여성들. 후기로는 한 달 부황기 사용했는데 부황 붓기 빠지면 사이즈 그대로고 쌍기억질까 까매진다는 여성들. 참 재밌고 참 신기하죠? 인간은 자신이 결핍되는 부분에 대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가지기 때문에 욕을 할 때 그 부분을 투영하게 됩니다. 학력이 안 좋은 사람은 고졸, 지잡, 중졸이라는 단어로 욕을 자주 하는 느낌으로. 우리 한국 여성들이 남성들을 놀리고 비하할 때 육구로 놀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부황기를 써서 시뻘겋고 검게 부어오른 가슴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여성들의 바람.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탈코르셋을 하겠다고 연병 발광을 하는 주제에. 왜 가슴이 커졌으면 좋겠다고 부황기로 가슴을 부황 뜨나요? 그녀들도 남자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여자로 보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라이브 방송만 키면 성상품화를 울부짖는 여자들이 좌표 찍고 찾아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들에게 없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저는 여러분께 이런 댓글을 써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데. 오늘 하루만큼은 남자보다 작은 가슴을 가지고 있어서 가슴에 부황기를 사용하는 FM들을 위해.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잔한 여성들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브라자 구매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참고로 본인 컨디션 좋을 때 이까지 감.